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총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9월 모의평가이지만 오늘 8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인데 8월에 치네 저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9월 모의평가가 8월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아마도 재학생이든 수시모집 원서 접수 때문에 여러분이 생기부 작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랑 상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수선한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사실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때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여름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일 진짜 잘 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씨도 애매하고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아픈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9월 모의평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항은 없지만 애매하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할 듯 할 듯 풀릴 듯 말 듯 풀릴 듯 말 듯 하다가 안 풀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공통수학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뒤에 가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꺼내놓고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실전에서만 잘하면 되거든. 수능날만 내가 잘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 지금 총평에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각각 선생님들께서 해설강의 해주는 내용들은 잘 새겨 듣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9월 모의평가 점수를 어떠한 대학에서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괜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점수는 우선은 잊어야 돼. 뭐 나는 잘 쳤어요? 못 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수능만 잘 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장까지 내가 잘 갈 수 있는 방법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평 그리고 해설강의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학 1, 수학 2부터 해서요. 선택 과목들 어떠한 기조로 출제되었는지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뺐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설강의 가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학 1과 수학 2가 나와 있는데요. 수학은 굉장히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 굉장히 공평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주 잘 나누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수학 1도 수학 2도 다 몇 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까? 11문항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2점짜리도 1문항씩, 3점짜리는 5문항씩, 4점짜리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학 1에서 저는요 느끼기에 선생님이 11번이랑 21번에다가 빨간색을 해놓은 이유는 이거는 다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했으면 해서 11번과 21번은 조금은 좀 독특한 유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교율기에 대한 얘기들 너무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수 로그 함수에서 직선이 나왔을 때의 관계 같은 것들 여러분이 잘 바라봤으면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혈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7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조금은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13번 문항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머지 문항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월한 거지 여러분 힘들었어요. 힘든 건 맞는데 선생님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13번 문제이기는 해요. 왜? 선생님이 알고 있던 도형을 딱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지름을 가진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멀리서 바라봤더니 4분의 파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4분의 파이 입장에서 1대 1대 루트 2를 사용을 했더니만 특수각의 삼각비죠. 그거 이용했더니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21번 자리에 있기는 한데 쉽게 푼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갔을 거고 어렵게 접근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갔을 겁니다.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서 살짝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P와 Q에 좌표를 주다 보니까 P와 Q에 좌표를 문제에서 주다 보니까 지수가 나와버렸거든. 이미 지수가 나오면 걔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빼놓고 좌표를 여러분이 잡아놓은 다음에 지수에다가 적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도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수학원이나 수학2에서 최근에 평가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칭성,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 절대값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수학2 문제들도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냥 뭐 평이한 문제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3점짜리든 4점짜리든 간에 내가 생각보다 될 듯 될 듯한데 잘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선생님이 선택과목에서 미적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3차함수만 물어보진 않는다. 4차함수까지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문제 보면은 4차함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4차함수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관건은 22번 문제인데요. 22번 문제는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좀 그래도 많이 봤던 유형이기도 하고 연계문항이기도 했어요. 연계를 떠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 대칭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칭이동이라든가 평행이동 같은 것들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기역, 니은, 디근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그래프 주어지고 우극한, 좌극한 함수껏 구하는 문제는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러한 유형까지도 여러분이 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수학 1, 수학 2는 공통수학은 아무래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어땠어요? 1번 문항부터 쭉 어려워졌어요. 21번 문항까지. 그 다음에 22번 문항부터 쭉 30번 문항까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포인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번에서 쭉 어려워졌다가 또다시 쉬었다가 어려워졌다가 또 선택 과목이 나오면서 쉬었다가 어려워지거든 이 단계가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번에서 또는 11번에서 어려운 거야. 이미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앞부분에서 이미 정신력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6월 모의평가에서부터 얘기를 하지만 실전 연습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통수학은 이렇게 여러분 항상 나오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한테는 힘들었어.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선택 과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오다가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물어봤거든요. 오는 길에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저도 그랬어요. 30분 문항만? 어려웠죠. 지역의 원소의 개수를 잘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가민가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잘 했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보자. 나머지 문항들은 다 나올 법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공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매일매일 30분씩 공부하시고요. 나올 법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30분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케이스를 각각을 잘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문제는 모르겠어. 이거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중복, 누락 없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모든 단원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서 계속 공부하다 뒤까지 못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통계 부분에서 틀리는 문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다 두루 갖추어서 여러분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어땠어요? 29번, 30번은 어려웠을 겁니다. 꽤 신유형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8번째, 29번째, 30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렇잖아. 선생님 저 나올 줄 알았어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려웠던 게 사실이야. 특히나 우리가 수혈의 극한에서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도 조금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3점짜리 문항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또 개선이 복잡했죠.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해결이 되지 않고 이제는 삼각함수의 성질까지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출문제들 통하면 기출문제들 가지고 깊이 있게 해결을 해서 여기까지는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가 29번, 30번 문항을 좀 보면 29번 문항은요. 뭐 역함수에 대한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그쵸? 조금은 새로워 보였어. 29번 문제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30번 문제입니다. 취한적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요. 30번 문항은 우리가 지금 미적분에서 배운 내용만 물어보진 않아요. 항상 뭐를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2에서 배웠던 4차함수 그래프의 특징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들 참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문제는 뭐 딱 봐도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법한 문항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28, 29, 30번인데요. 자 총체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도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언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다양한 아이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특징 그리고 2차 함수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어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하는 무조건 여러분이 도형이나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 한 번 더 문제 보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8번 문제는 뭐예요? 포물선 이런 문제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준선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번 문항은 벡터를 잘 관찰해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당연히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기하는요. 특히나 이 3단원은요. 공간도형과 공간자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평면 벡터에 대한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그려봐야지만 시험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꾸 상상하려고 하지마.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그려보세요. 그려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공간도형에서 구가 직선이랑 평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하는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같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고루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구멍들 잘 메꿔 나가시면 기하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주신 것들은요. 다 해설강의 찍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해설강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된 내용들 알려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큰 틀에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해설강의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 잘 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선생님 하나만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정말 더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소서도 써야 되고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뺏길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돼. 여러분 그리고요. 수시든 정시든 간에 우리 어쨌든 간에 끝까지 다 가야 되거든. 끝까지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2주 정도 그냥 탁 놓고 나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이제 추석도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한테 명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 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수능 공부해야 돼. 이 시간에는 자소서 쓸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규모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제 학생들은 이제 학교 내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월 학력평가 수능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제발 여러분 중심을 잡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계속 잔소리할 수 있어. 얘들아 수능 공부해야 돼. 얘들아 자소서는 요만큼만 써. 얘들아 뭐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안 그러고 그냥 뭐 하고 있다가 보면 그냥 시간이 후루룩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수능 공부할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자소서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건강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수능 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학 입학하는 그날까지 우리 EBS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요. 수능만 잘 치면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우리 수능장에서 웃고 나오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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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